자 안녕하세요 호도골입니다. 다들 나이트워커 만렙 찍느라 바쁘실텐데 이벤트 까먹지 말고 참여하라고 관련 영상 하나 찍고 있습니다. 일단 이름은 사랑의 발렌타인 초콜릿 이벤트고 발렌타인 기념해서 하는 이벤트인 것 같아요. 참여 방법은 그냥 피로도 신 모을 때마다 주사위가 하나씩 생겨요. 이거 누르면 그냥 되는 간단한 참여형 이벤트고 참여하는 건 간단한데 생각보다 일단 보상이 되게 대단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50회 완주했을 때 주는 러브레터라는 탈 것 이런 것도 주기 때문에 이번에 좀 무가급 유저들이라던가 뭔가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아무튼 좋은 내용의 이벤트거든요. 아무튼 F3 눌러서 나오는 거 이거 매일매일 피로도 10 녹이는 거 참고로 본캐부캐 다 해가지고 해도 되니까 꼭 100정도 녹여가지고 별 번씩 해서 다들 이런 것 하면 되고 이렇게 이벤트 초콜릿 상자는 상전에 팔면 패니 같은 거 주고 그 외에 이렇게 밟았을 때 주는 그런 재료 같은 것도 있고 홈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누적 완주 횟수에 따라서 주는 것들도 있어요. 이렇게 두 가지로 주고 있으니 꼭 참여하시면서 보상 수령하면 좋을 것 같다. 또 보면은 뭐 아르카나 찬란한 아르카나 이렇게 열쇠라던가 주는 게 생각보다 혜자스럽네요. 출석체크 같은 거 제외하고서는 첫 번째 이벤트 같은데 굉장히 혜자스럽게 나왔네요. 그리고 탈거대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탈거대형은 이렇게